자 그러면 토마스 아키나스가 생각하는 저항권은 어떤 개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 실정법은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형태의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자연법에 적합한 것이고 정당한 실정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부당한 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정법이 어떤 권력자가 실정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그 실정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공동선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가 바로 실정법이 부당한 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권력의 행사는 정부의 본래 기능인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권력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 해서 공동선과 관계없이 유사한 사람들의 자유를 함부로 구속할 수는 없고 함부로 구속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또 그것에 우리가 복종한다면 공동선에서 멀어지는 법이 바로 부당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당한 법이 어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부당한 법이 그냥 읽어가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부당한 법은 공동선에 반하고 거기다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법이 공동선과 무관하게 제정되고 구성원들이 그걸 지킴으로써 오히려 공동선에서 멀어지게 되는 법, 이 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생각인데 그렇다 해서 이게 지금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공동선에 위배되는 법이 저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법, 우리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법이 부당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부당한 법은 전체 공동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법이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우리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것을 부당한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세력의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항권이라는 이름을 나불대면서 나타나서 막 떠들고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저항권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주관적인 불만은 저항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폭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동선에 약간 멀어지는 그런 법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지켰을 때 그러니까 약간 부정의한 법인데 우리가 그걸 지켰을 때 오히려 공동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법에 대해서도 저항이라는 어떤 걸 도원하게 되면 그것은 저항이 아니고 폭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란이 발생하거나 외부에서 침입을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계엄령이라는 걸 하게 되죠. 계엄령일 경우에는 1심으로 사형이 아닌 이상은 1심으로 3심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단심으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약간의 일반적인 평시에 봤을 때는 부정의한 법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약간 부정의한 법이더라도 이거를 지켜야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부정의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준수함으로써 공동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폭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거나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때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당시에 시행되는 약간의 평시로 봤을 때는 약간의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했을 때는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 부정의한 법이다 하더라도 그 법이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좀 강력한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은 이미 토마스 아키나스부터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서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에 그 계엄법에 의해서 재판의 절차가 단심으로 끝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약간 부정의한 법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항권이 아니고 폭동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우선 저항권을 행사할 때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을 가장 우선시했을 때는 그 폭력에 대응해서 그래서 이 폭군이 이 폭력에 대응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폭군의 부정의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실정법이나 권력이 자연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폭군은 더 강력한 진압을 위한 동기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의 저항권이 폭력적 방법의 저항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해서 저항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 교재에 보면 한 사람을 권력에 앉힌 사람들은 이 권력자가 폭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폭군이 등장하지 않도록 교육을 정밀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현이 권력에 앉힌 사람들이 권력자가 폭군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폭군이 될 만한 사람을 폭군이 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다 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폭군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폭군이 됐다 하더라도 폭군적인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더라도 권력이 분산되어 있거나 견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가 폭군의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권력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권력구조를 적절히 분산해 놓으면 폭군의 섭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폭군, 부정의한 법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 그러니까 저항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항권은 합법적 방법을 모두 동원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저항권이다. 이거는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긍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광우병 사태를 돌이켜보면 광우병 사태 때는 선거제도도 그대로 살아있고 재판제도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송 다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도 살아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했다면 그런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언론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항권이라는 것은 지금 말했던 문제 해결에 대한 정상적인 제도, 선거제도라든가 언론제도라든가 재판제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한 상태에서 그것이 작동이 안 될 때, 그럴 때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의한 법이 있는데 그걸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재판제도도 강압적으로 바뀌어 버리고 또 선거제도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는 게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길길이 날끼는 경우에는 그것은 저항권이 아니고 폭동이면서 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이 토마스 아키나스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저항권 행사할 때는 성공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네 번째인데요. 이 말은 기회주의적으로 딱 보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저항권을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저항권을 행사했는데 오히려 이 저항권의 행사가 권력자의 독재자의 독재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갖고 온다면 그렇다면 그걸 굳이 하게 되면 더 강력한 독재자의 형태로 변모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의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를 딱 조절해서 딱 통계를 내서 딱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정이 그 사회의 공동성이 깨지는 방향으로 더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좀 참아라. 그렇게 그것은 좀 참고 다시 기회를 봐라. 이런 개념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기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토마스 하키나스의 법철학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실정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해본 사람은 법실정주의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법실정주의라는 것이 어떤 거고 이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